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시청자님.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아, 크리스탈 신소재. 네,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? 아, 매수가는 1280원에 비중은 100%입니다. 네, 100% 실어주신 종목이신데요. 크리스탈 신소재, 오늘 주가 3% 넘게 하락하면서 362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.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이고요.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2.5배 수익이 나셨어요. 좋으시겠어요, 시청자님. 하락하고는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자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. 네, 시청자님은 어떻게 100% 들어가실 생각하셨을까요? 총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, 그리고 부채비율, 유보율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좀 저평가 되어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매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저평가로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일단 현재 지난해 150억 원 순이익이 났으니까 3,400억 원대면 지금 20배가 넘는 PR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자, 이재필 전문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? 전략 주시죠. 네, 시청자님 뭐 이렇게 1,200원 정도의 몰빵 치셔서 이 정도까지 들고 오실 정도면 상담이 필요 없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일단 드는데요. 자, 지금 뭐 그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다라면 글쎄요, 저는 뭐 좀 연구할 가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중국 기업이죠. 근데 이 기업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남아 있는데 과거에 여기 중국 기업들 쪽에 속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뭐 그냥 잘 있다가도 그냥 뭐 굉장히 실적 굉장히 좋아갖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보고 다 이렇게 좋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거 나온 숫자들 이거 자체를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. 자, 뭐 이게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 기업이다라면 감독도 제대로 받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자, 지금 뭐 최대 주주도 중국이고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, 여기 나오는 숫자들 뭐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뭐 몇 종목 되잖아요. 상장 폐지를 이렇게 된 종목들이. 뭐 이 크리스탈신 소재가 상장 폐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분명히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몇몇 건 실제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 주위의 지인도 뭐 예전에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한 번 중국 기업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재무제표 자체는 저는 일단 믿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좀 이렇게 만약에 좀 980원 뭐 이럴 때 1,000원, 1,28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매수를 잘하신 거예요. 자, 지금 현재 상태는 또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한 5배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린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망치를 알려면 이거 중국 쪽에 자회사들 그런 쪽에서 흑연하고 이런 것들 광산하고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. 자, 저라면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이거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워낙 좀 수익이 크게 나셨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원금을 이렇게 빼고도 뭐 충분한 수익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로 이쪽 위쪽으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조금 바라기보다는 한 50%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셔서 원금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고요. 그 나머지 부분만 좀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지금 요즘 시장도 좀 무섭습니다. 갑자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 내려 꽂히는 거 보면 손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내려 꽂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이거 전망치 전망 자체는 저는 중국 기업을 분석할 만한 죄송하지만 중국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만한 그런 능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. 지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좀 들고 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래도 목표가 주신다면 일단 뭐 저거 내일 그냥 정리하시는 건 바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나머지 절반 정도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처음에 5,12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이 가격대 꼭대기에서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그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4,500원 정도 이 정도 손에서는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시청자님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도 테마적인 흐름에 좀 현승했었던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재필 전문가님 진단 어떠신가요? 알겠습니다.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시청자님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. 예전에 중국 고성 사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정말 많은 증권사들, 애널리스트들이 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. 그러니까 전망했던 것들이 다 허사였고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좋은 펀더멘터를 갖추고 있는 재무제표의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. 흑연 확보 경쟁으로 또 그래픽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올라갔었던 크리스탈 신소재의 절반 정도 당장 비중 축소 이후의 목표가는 4,500원이었습니다.